안녕하세요. 에이림입니다. 오늘은 3D를 다룰 때 중요한 축과 기즈모, 그리고 대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3D를 처음 시작해서 기즈모에 대한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 작업을 하다가 물체의 중심축이 달라져서 당황하신 분들 모두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 세팅값이나 툴에 대한 설명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가기에 있는 격자를 켜고 시작할게요. 바로가기에 격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가기 추가, 격자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격자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도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지금 격자가 너무 흐리잖아요. 아래로 내려서 격자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뒤에 배경은 흰색인데요. 배경 색상은 여기서 다양한 색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격자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격자를 켜고 보시면 노마드 스컬프 화면이 모는 종이처럼 나뉘어서 공간을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3D를 접하신 분들은 격자를 켜고 작업하시는 것도 공간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면을 볼까요? 정면에서는 X, Y축만 보이죠? 2D는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만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3D는 여기에 깊이감인 Z축까지 더해지는데요. 탑뷰로 보시면 Z축인 파란색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Z축까지 더해진 노마드 스컬프 세상 속에서 형태를 늘리고 줄일 뿐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며 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처럼 한쪽 면만 보고 작업하게 되면 형태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 계속 화면을 돌려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툴에 있는 기즈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툴이 다 안 보이신 분들은 툴을 한번 터치해서 기즈모를 눌러주세요. 기즈모는 메쉬, 즉 물체를 이동, 회전 및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기즈모 툴을 선택하시면 X, Y, Z축이 있는 이 핸들이 나와요. 이 핸들을 조정해서 물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툴을 사용하다가 이 기즈모 툴을 누르지 않아도 왼쪽에서 눌러주셔도 기즈모 툴이 선택이 돼요. 이제 기즈모 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즈모 툴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동 기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보일 텐데요. 각 화살표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 정면에서 볼까요? 빨간색 화살표를 움직이면 좌우, X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는 Y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Z축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화살표에 연결된 선을 잡고도 움직일 수 있어요.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나 화살표에 연결된 선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네모를 잡고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빨간색 네모를 볼까요? 빨간색 네모는 X축 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가 좌우를 보고 있어요. 화면을 줄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이 따라 나오면서 자유롭게 X축 평면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보고 있는 네모 초록색 네모를 움직이면 Y축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앞뒤를 보고 있는 파란색 네모를 잡고 움직이면 선이 따라 나오면서 Z축 평면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모가 약간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저는 기즈모보다는 변형 툴을 이용해주고 있어요. 이동을 선택하고 물체를 잡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더 쉽게 물체를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즈모에 있는 이 네모를 쓰기보다는 변형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회전 기능이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일단은 원은 삭제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검증해 볼게요. 다시 기즈모. 회전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선을 잡고 움직이면 회전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 선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X축을 기준으로 돌릴 수 있고요. 초록색 선을 잡고 움직이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고 파란색 선을 잡고 움직이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X축 좌우로 꼬챙이가 꽂혀져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 선을 잡고 움직이면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꼬치가 꽂혀 있어서 X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세로 방향으로 꼬치가 꽂혀 있어서 Y축으로 돌릴 수 있고 앞뒤로 꼬치가 꽂혀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전은 이 선을 잡고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의 선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잡고 자유롭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을 잡고 돌릴 수도 있어요. 또한 아까 전에 변형툴을 설명해 드렸듯이 이동이 아닌 회전을 선택해 주셔도 자유롭게 물체를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기즈모로 돌아가서 기즈모의 세 번째 기능 크기 조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곽에 있는 동그라미를 잡고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정면으로 볼게요. 정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잡아당기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X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늘리고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 동그라미를 잡아당기면 위아래로 Y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Z축 파란색 동그라미를 잡아당기면 앞뒤로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를 잡고 전체적으로 늘리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기즈모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든 툴의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각 툴을 선택하면 위에 있는 아이콘이 달라지고요. 각 툴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즈모 누르고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작동이 있는데요. 옆에 물음표가 보이시죠?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점이동을 눌러보기 위해서 상자를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 위쪽으로 상자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즈모 설정에서 원점이동을 눌러볼게요. 노마드 스컬프 세상의 중심 즉 원점으로 상자가 이동했어요. 이 원점이동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이동값을 0으로 바꿔주면서 중심으로 물체를 이동해주는 기능이에요. 뒤로 가볼까요? 크기를 늘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원점이동을 하면 위치만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초기화를 눌러보시면 위치뿐만 아니라 비율까지 다 1로 돌아갔어요. 회전도 해볼까요? 이 초기화 기능은 이동, 회전, 비율 모두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변형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베이크를 한번 눌러볼까요? 매트릭스 값이 이동이 0, 회전이 0, 비율이 1이 되었죠? 아까 전에 원점일 때와 같은 값인데요. 베이크를 눌러준 이 지점이 마치 두 번째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이동을 누르면 당연히 노마드 스컬프 세상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아까 전에 베이크를 눌러준 지점이 제2의 원점이 된 것이라 기존 원점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값이 0이 아닌 그 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서 다시 초기화를 눌러볼까요? 제2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태를 바꿔주고 나서 그 상태를 아예 확정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 베이크를 누르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다 다른 상태에서 균등 스케일을 눌러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동이나 회전은 그대로지만 비율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비율은 뒤로 가기 X축을 기준으로만 변화하는데요. X축이 1.78이었기 때문에 모두 1.78 비율이 되고요. 정육면체로 변화합니다. 만약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구체를 만들어 볼게요. 검증하고 비율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X축을 기준으로 똑바른 9로 변해요. 컴팩트를 눌러보시면 이 안에 있는 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조금 더 핸들을 잡기 쉬워지게 변하는 건데요. 저는 끈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 상태로 노마드 스컬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젯 크기가 너무 작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위젯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위젯이 너무 클 때는 형태가 잘 안 보이기도 해서 위젯 크기는 최소로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두께도 변형해 주실 수 있는데요. 두께가 너무 두껍게 되면 이 화살표나 네모 원이 너무 커져서 저는 0.4 정도로 맞추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 중일 때 가리기 만약에 이걸 체크해 주시면 회전하거나 움직일 때 기즈모 핸들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잠시 기즈모를 가려줘요. 저는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젠트롤 임계값 탄젠트롤 임계값을 0으로 맞추고 회전해 볼게요. 자유롭게 회전이 되는데요. 회전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상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돌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탄젠트롤 임계값을 최대로 높여주시면 돌릴 때 보이시나요? 격자를 끄고 볼게요. 이렇게 핑크색 선이 따라 나와요. 노마드 스칼프 설명에서는 이걸 마치 요요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이 있어서 돌릴 때 한 개를 가지고 돌리게 됩니다. 약간의 제약이 있게 돌려지는 느낌이에요. 수치 입력을 만약에 체크해 주시면 화살표나 동그라미 등을 터치하시면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한 값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0.9로 이동해 볼게요. 이동한 게 보이시죠? 내가 입력한 수치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는 거의 쓰지 않아서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규를 눌러서 기존의 원으로 바꿔주고 이제 기즈모 툴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툴을 선택해 주시면 왼쪽에서 반지름을 조정하고 툴의 강도를 조정하고 대칭을 끄고 킬 수 있는데요. 기즈모 툴을 눌렀을 때는 대칭은 위로 가고 여러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눌러가면서 살펴볼게요. 복제를 눌러볼까요? 복제를 놓은 상태에서 이동해 보면 기존에 있던 물체가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이 기즈모 툴에 있는 복제 같은 경우에는 신에서 복제를 누르고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신에 들어가지 않아도 쉽게 복제를 눌러서 물체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복제시킬 수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까 복제처럼 똑같은 형태가 다시 생성되었잖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에 들어가 보시면 이 동그란 원이 추가가 된 건데요. 바로 인스턴스로 엮여있다는 뜻이에요. 인스턴스로 엮여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툴을 적용했을 때 양쪽 물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인스턴스를 해제해 주시려면 인스턴스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툴을 적용해 볼까요? 네, 한쪽만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일단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밑에 있는 목표를 살펴볼게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그룹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툴은 함께 적용이 되지만 이동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아닌 버텍스로 바꿔 볼게요. 버텍스는 인스턴스로 연결된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회전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그룹의 차이는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계층이 있을 때 형태를 복제해서 1에 3을 엮어 볼게요. 그리고 2에 4을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일 때 엮여져 있는 물체는 함께 움직이지 않죠?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룹일 때 엮여진 물체까지 기즈모가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버텍스 오브젝트나 그룹과 달리 인스턴스로 연결된 물체가 함께 움직였잖아요. 또 다른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마스크 선택자 둘로 형태를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즈모에서 자동으로 바꿔 볼게요.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동으로는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움직였을 때 마스크 칠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칠하지 않은 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 버텍스가 아니라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내가 선택한 물체만 마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여요. 그렇다면 그룹을 눌러볼까요? 그룹을 누르게 되면 마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물체뿐만 아니라 씬에서 엮여있는 물체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까요? 자동 일단 마스크를 해제해 줄게요. 다음으로 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핀을 눌렀을 때 내가 핀을 찍은 이 지점에 기즈모가 고정되는 건데요. 다른 원을 선택해 볼까요? 이 원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핀을 찍은 이 지점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지금은 그룹이거든요. 움직여 볼게요. 회전해 보면 이 기즈모를 기준으로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핀을 해제해 볼게요. 다시 내가 선택한 물체로 기즈모가 돌아오고요. 내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스냅이 꺼져 있으면 물체가 회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즈모가 돌아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냅을 눌러보시면 노마드 스컬프 세상의 수평 수직에 맞춰서 기즈모가 설정됩니다. 수평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리고 수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스냅을 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각도 스냅 각도 스냅은 회전할 때 유용한데요. 한번 회전시켜 볼까요? 네. 내가 선택한 이 각도로 딱딱 회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선을 잡고 회전해 주셔야 내가 선택한 값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45도로 바꿔 볼까요? 45도로 이렇게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스냅은 내가 선택한 값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뚝뚝뚝 끊기면서 이동이 되는데요. 1 1 이 선택한 숫자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피벗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벗은 이 기즈모 핸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는 기능인데요. 이 기준을 아래로 이렇게 탭 한번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기즈모가 옮겨지게 됩니다. 없음을 눌러볼까요? 없음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탭을 해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기즈모가 가지 않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볼까요? 물체의 중심으로 기즈모가 이동하고요. 아래를 눌러보시면 이 물체의 하단으로 기즈모가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초기화에서 스냅은 이렇게 기즈모가 기울어져 있을 때 스냅을 눌러주시면 수직수평으로 기즈모가 변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축과 기즈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